태풍이 산산히 핥고 지나가는 일본의 근황 와 일본에 엄청난 그 저 태풍 피해가 있었군요 와 이건 완전 지하철 그 입구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상황이네 가콩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100개 감사합니다 무료 수영장이라니 뭔 소리야 완전 뿌연대 조명때문에 이렇게 보이는거지 완전 흙탕물 꾸정물일텐데 여기서 뭔 수영을 해 미친소리하고 있어 자 다음 조금 전으로 가보자 어제 오슈 하기 전에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었던 거기 조금만 더 보고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날 휴방인데 오슈를 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코트가 말아주는 오슈는 아주 해악이 있고 아주 날카로운 관철된 날카로움이 있다 그래서 오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더 해드릴게요 몇 개만 더 해드릴게요 그 저격총 이걸 갖다가 서가지고 쏘네 와우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이 반동과 총이 59경이면은 무지하게 총알 자체가 막 그냥 예 막 천원짜리 딱 풀만 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쏘는 거야 그거를 갖다 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 돼버려요 예 요런 걸로 쏴버리면은 저런 거는 탱크나 어 그런 철갑을 두른 그 것들을 뽀개는 용도예요 예 야 이걸 버틴다 저건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터지죠 예 터져버리고 그냥 터져요 코끼리도 머가리 맞으면 그냥 터져 모든 게 터져버리는 게 되는 거지 예 음 대전차 저기야 대전차 막는 용도 전용 넘어가겠습니다 오세 잠시 아니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관찰령 예능 혼자 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혼자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빨리 독신 그 혼자 사는 1인 1인 가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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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 1인 가구 같은 정말 그 나혼산 이런 관찰령 예능 이런 거 말고 육아 콘텐츠를 제작을 확대한다. 육아 콘텐츠 제작 확대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 콘텐츠 제작 홍보를 확대한다.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아주 귀여운 애기들 낳아가지고 재롱 피우고 애교 부리고 애기의 순수함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음침한 악마가 있는 그런 인간들도 씩 웃거든요 그게 참 그 동물과 아이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밝은 콘텐츠들을 조금 확대하겠다라는 어 저출생 대응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예 금쪽이나 부부 갈등 관련 방송 뭐 뭐 고딩 엄빠니 뭐니 뭐 그 최근에 그 서장훈 아저씨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있던데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결혼 그 결혼 장녀 뭐 뭐 서장훈 아 이혼 숙녀 캠프 이거 재밌더라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봤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세 커플이 있는데 여자분이 막 분노 조절을 못해갖고 남자한테 시발로 막 개새끼 하고 막 옷 붙잡고 막 어 뭐 물건 갖다 남자 얼굴에 갖다 던져가 거의 실명이기까지 가게 된 그런 사연 남자는 여자한테 뭐 이 아이 샌르강 샌르강에 뭐 밀어 죽여버릴 년 뭐 에펠탑에 꼬치구이를 해먹어버릴까보다 이 개같은 년 하면서 서로 욕짓거리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그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이 어린 아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가감없이 나옵니다 어 여기 이 커플은 남자가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와이프한테 계속 영어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면서 막 자기 어떤 그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난 그 뭔가 그 깨달음을 그 간증 스스로 얻은 그 간증을 자식과 와이프에게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이렇게 어 하려고 하는 아주 그 좀 뭔가 의욕 과다형의 이 부부 어 그리고 어 아무튼 뭐 그래요 다른 부부는 이제 너무 서로 막 그 관심도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부킹 뭐 나이트 가라 그러고 나이트에서 부킹하고 와이프한테 어 뭐 별 이야기가 진짜 그 좀 골 때리는 막장 이야기인데 이게 또 보면은 또 나름 볼만 하더라구요 JTBC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재밌어요 유튜브에서도 클립으로 보실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 보시는 클립은 전부 다 댓글이 막아져 있어요 이들한테 그 인신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 재밌어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프로그램들을 좀 없애 요런 프로그램들이 주는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뭔가 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어 가족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가치 출산 결혼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부에서 육아 컨텐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새로운 걸그룹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베이비몬스터라고 양현석 어... 그 피디가 이렇게 주도하에 만든 이 베이비몬스터는 거의 망조가 들었고 이제 그 YG사나의 테디 정말 히트 프로듀서 테디가 만든 걸그룹 테디가 만든 걸그룹은 다르다 테디가 불핑도 만들고 정말 그...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될 정도로 정말로 제작능력이 뛰어나다 테디가 만든 걸그룹은 다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차세대 대형 기획사 걸그룹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멤버들 메모에요 약간... 고아라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둥글둥글한 고아라상 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베스킨라빈스에서 광고... 를 찍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너무 여성스러운 이 화장과 옷차림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광고를 찍어가지고 한창 이 남녀 갈등이 너무나도 이... 심각했을 때 에... 음... 그때 이 아역 이... CF 모델이었죠 그 친구가 커서 이 테디가 만드는 이 걸그룹의 멤버로 자라게 됩니다 에... 이 친구에요 이것도 제가 OC로 다루고 있었었죠 에... 기억이 납니다 제니 닮은 꼴로도 유명했었었죠 벌써 벌써 이렇게 잘 컸네요 이름은 엘라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나비 다음 멤버 가원 이름이 이가원 2005년생 2005년생 한국계 미국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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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분위기에 맞게 꾸미지 방구석에서 똥구녕이나 글적거리면서 어둡고 음침한 방구석에서 남 평가하기 좋아하는 인방충의 그런 이야기는 그런 부정은 아무도 듣질 않아요 예... 개 잡소리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어... 오... 오... 유나의 느낌이 좀 있네요 이 친구 오... 좀... 굉장히 마스크가 좀 시원시원하네 어... 쯔위의 느낌도 살짝 있고 서륜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오... 럭키 유나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 어... 타나카안나라고 하네요 타나카안나라고 하네요 오... 일본사람이야? 야... 일본... 인인데? 어... 그러네 얼굴에 일본이 있네 또 보니까 눈쪽이 오... 잘 되겠다 다음 음... 오... 오... 카리나랑 제니 느낌도 좀 나는 나린이라는 2007년생 랩을 잘 할 것 같이 생겼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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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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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미야오 하죠 그겁니다 그거 암... 멜론 하이라이징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야오의 아무리 불러봐도 계속 부르고 싶은 강원입니다. 미야오의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스윈입니다. 미야오의 윈트 요정 나이프입니다. 미야오의 영향 안 내 아네입니다. 미야오의 상큼한 바이브 아네입니다. 그리고 당뇨 굉장히 하이라이딩 매력인과 함께 영상상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멜론에서 미야오와 팬미팅을 보시고요. 오직 멜론에서만 진행되는 영상상... 미야오 미야오가 이름이 좀 그렇죠?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 차라리 마아가 좋았을 텐데. 고양이 언어.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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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오보다는 미야오보다는 마아 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청라 소식입니다. 청라 인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신도시 인천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청라 국제 신도시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본의 아니게 청라가 그렇게 좀 알려졌는데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세대 벤츠 E클래스를 무상 대여해주겠다는 벤츠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벤츠에서 전손 폐차 차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입주민에 한하여 8월 1일 화재로 인한 차량 전손 폐차 처리된 세대 1세대의 한 대 지원 차량은 벤츠 E200으로 24년식으로 지원 기간은 2024년 9월 인도일부터 1년 또는 3만키로 도달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빌려주는 거죠. 공짜로. 자 그리고 공지 이후로부터 이게 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일 수도 있죠. 공지 이후로부터 24년 9월 4일 오후 6시까지 벤츠에 직접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메세이리스 벤츠 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가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1년간 무상 대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29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대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혹은 인도일로부터 1년까지 기간과 거리를 한도로 제공한다. 이번 화재로 전선 피해를 본 차량은 총 70여대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45억 건과는 별개의 특별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멀세이디스 벤츠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뻐까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이 씹새끼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이 개새끼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이 병신새끼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이 개쓰레기 중국인 인민군 새끼를 좀 다뤄볼까요? 이 친구 없이 자란 이 개새끼 소식을 좀 다뤄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다 나왔는데 이 새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미스테리입니다. 예 이 아주 그 비열한 새끼 예 결국은 방금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가 떠들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얼굴을 죄다 가린 채로 익명을 무기로 온갖 공예에 가까운 렉카질을 해오던 유튜버 법가의 수익이 정지된 거 아니냐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전부터 문제가 한둘이 아닌 채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테이크 사태를 두고 호들갑 떤다는 망언을 내뱉었다가 국제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이런 이슈에 또 숟가락을 얹으며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저 렉카질로 반사의 이익을 누리며 돈만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망신을 당했다는 건 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익명 뒤에 숨어서 뭐하는 짓이냐며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만행이 한둘이 아니기에 잠깐만 근데 뭐 때문에 정지당한 거지? 뭐 때문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유입이 많이 된 거지? 그 저기 발언 패미 이슈 발언? 아니 AI 그 디페이크 디페이크 발언 어 한국 패미 여러분 제가 디페이크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뻐까 채널이 박제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태그운동을 주최해서 계정을 삭제할 수도 없고 계정을 잠글 수도 없습니다. 뭐지? 되게 대체 뻐까가 디페이크 공론화 채널을 자기 영상에 박제를 했다. 그 전에 여성 스트리머와 사이버 블링을 해서 어 잼미님이죠. 잼미 모녀를 어 이 살자에 이르게 한 것도 트위터에 퍼지고 이걸 본 해외 유저들이 한국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해 뻐까 영상에 몰려왔고 한국 남성들은 뻐까를 지킨다며 해외 여성까지 블링하는 중 감히 어떻게 감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나 다 언젠간 당신의 얼굴이 드러나길 기도한다.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외국인인 척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 짓이다. 우린 실제로 외국인이다. 뭔 일 있었어? 얘가 뭘 다룬 거야? 딥페이크 딥페이크 최근에 문제 불거진 게 뭐 어떤 거지 대체? 혹시 알아? 저거 말한 거 아니 그 대학? 뭐 학교 딥페이크? 그거 다루면서 좀 편파적으로 다뤘나? 여자가 다뤘던 딥페이크 이거는 왜 안 저거 왜 안 저거 왜 안 저거 하는지 아 이 새끼 자주 하는 짓 그거잖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가해자가 남자일 경우에 뭐 이게 언론에 뉴스에 막 나오고 하면서 일파만파 퍼져 딥페이크 어 대규모 성관련 범죄로 인해서 막 이런 것들이 불거져 어린애들이 막 그런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를 가져와 근데 이 새끼는 뭘 하냐 그냥 그것은 사실 담백한 팩트 위주의 소식인데 이거를 가지고 한편 여자들이 해왔던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이거야 맞는 얘기야 법가가 하는 얘기도 사실상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 다루고 있고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론한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상황을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라 여자들 이거 완전히 그럼 그 좀 그 꼴 마초 짓 꼴 마초 같은 그런 짓을 한 거 아닌가? 역으로? 꼴패미들이 하는 짓처럼 아주 편파적으로 다뤘다는 건가? 아니 그래도 이슈 같은 거 참 잘 다루긴 하는데 내가 얘를 싫어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슈나 이런 것들 잘 풀어가지고 잘 말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식 전달해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고 나도 생각은 해 이 사람이 싫은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의 능력 자체는 나도 너무나도 인정을 해 그러나 이번 이 디페이크 관련된 이 이슈를 다룰 때 뭔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나봐요? 잘 모르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건 또 이슈왕이 잘하잖아 이슈왕 뻗다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할 만큼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SNS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의학교 명단이라고 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뭔데 이게? 숫자가 상당히 강대해 보이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들은 모두 텔레그램 디페이크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페이크란 빈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세계적인 영화 배우 톰 크루즈의 얼굴을 영어 아이언맨과 합성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디페이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좋은 기술이고 각종 영상 매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좋은 기술을 악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해드릴 텔레그램 디페이크 사건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는지 살펴보니 가해자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하이라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피해자들의 셀카를 여러 장 수집해서 AI에게 학습시킨 다음 기존의 음란물에 얼굴만 갈아끼우는 식으로 합성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 그런 짓을 진행한다고 해도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 메신저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 사건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인하대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디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반체 채팅방이 운영된 사실이 있었고 채팅방 참가자가 무려 1200명이나 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유포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과거부터 이런 범죄들이 자인되어 왔다는 부분이 큰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텔레그램 창업 하여간에 음침한 새끼들 텔레그램 이용해가지고 별 개 또라이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참 그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네 아 거의 하나의 M범방 아니야 이거는? 맞지? 아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우 역겨워 그냥 너 토나와 그냥 개새끼들 왜 그 개인정보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그 지랄들 하고 있어 정신당한 새끼들 아유 근데 이거랑 별개로 뻐까가 뭐 어떻게 된거지? 음 어? 뻐까를 안 다뤘다고? 이슈왕이? 어 어 뻐까 뻐까 여기 이슈 선생 있네 사이버러카 유튜버로 유명한 뻐까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튜버 뻐까의 채널에서 일어난 변화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뻐까는 특유의 선글라스를 쓰고 어떤 게시물을 받아보고 바꾸듯한 게시물을 공유했던 중고대학생 영상이 아 이거구나 썸네일 뻐까 뉴스 썸네일 삭제돼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뻐까는 디페이크 사태 이후 개인 sns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리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죠 뻐까는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라며 2자에 올리고 퍼뜨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버르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어 신나게 나와서 22만 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라며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염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수치적으로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0.33%다 22만 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여성 기자들 여성 정치인들도 나와서 같은 소리로 선동한다라며 외국 언론에서 발빠르게 제보하고 좌표도 찍어서 댓글 작업을 하는 등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고 주장했죠 특히 뻑가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돌 팬동처럼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시간 낭비에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훈련이 되어 있다라며 이때다 싶어서 22만 명이니 국가 비상대책이니 선동하는 여초애들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뻑가의 이러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뻑가 채널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신고 운동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26일 올렸던 중고대학생 영상이 갑작스럽게 삭제되며 해당 영상이 많은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것인지 뻑가 측이 삭제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야 이 디페이크 관련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접할 때 이게 사실보다 너무나도 좀 뭐랄까 더 많이 오바되서 부각되서 나왔다 이건 하나의 남염을 하는 어떤 세력의 어떤 결과물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네 사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미비한 이용자 수인지만 지금 뭐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수를 대다수 소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갖고 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정의 의미로 뻑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방금 글 올렸어요 뭐라고 제가 안 올렸어요 너가? 아 카페? 카페 야 얘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또 수익이 창출이 안 돼버렸냐 얘는 뭐 얘는 근데 저 뭐 광고도 안 봤고 뭐 뭣도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수익이 전부 유튜브 조회수로만 나오는 애다 보니까 어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네 그 근거가 뭔데 그 근거가 뭐야 정지당한 그 근거 어 커뮤니티 가이드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특정 개인의 신체적 상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콘텐츠를 금지한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과 채널의 영상을 삭제했다 음 이런 여성이 피해자인 이런 사건을 특정 사건을 가지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알리는 목소리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편협하고 편파적인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법과는 비판을 한 것이죠 딥페이크 가담자가 22만 명이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 여성단체에서 최근 딥페이크 관련 합성물 관련 폐차 22만 명이 다른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여성단체 가해자 22만 명의 기원은 어디인가 체감하기도 어려운 이 대규모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원은 딥페이크 봇 이용자 수이다 음란 합성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봇 텔레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의 수가 22만 명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사진을 보내면 5초 만에 유료로 나체를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가입자 수는 22만 7천명 한국인 비율을 따지면 726명 위협이 과대평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인 가담자를 22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그렇지 이준석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직도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고 전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과대평가가 되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다룰 때 정확한 가해자 그리고 정확한 통계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22만 명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텔레그램 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726명이었다 이 시간명은 거짓이다 가담자 확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못 잡는 거구나 애초에 저거 자체를 못 잡는 거구만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될 텐데 이 시기에서 위험을 과장하고 불안을 조장하여 성별 갈등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벗가가 억울하겠는데 이건 뭐야 재생할 수 없다는데 코트형 유튜브 피셜 벗가 서브 채널 개설 봐주세요 안 떠요 제대로 링크 안 주신 거 아닌가 아 다크사이드코리아 페밍남 선글라스 앵무새 법가의 채널 수익정지 사유에 대해 유튜브 측의 오피셜인 어 그래 그래 펜코 읽어주는 페밍남 선글라스 앵무새 법가의 채널 수익정지 사유에 대해 유튜브 측의 오피셜인 나왔다 30일 유튜브 측은 괴롭힘과 사이버폭력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신체적 상해해 또한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내외에서의 행동이 유튜브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법가 채널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나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매일 제작하는 영상이 최소 60만에서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버로서 그 영향력과 책임이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선동에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법가 채널이 구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삭제한 모양인 듯하다 여기서 채널 수익 정지가 정확히 어떤 책이 받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고 늦어도 이틀 이내 심사는 끝이 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만약 여기서 유튜브에 보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린 후에 다시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고? 나도 작년 2월에 구글코리아한테 수익 창출 정지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 아 물론 법가처럼 가짜뉴스나 악의적 괴롭힘 같은 사유가 아니라 내가 영상을 너무 빨리 만들어서 AI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서 바로 이의제기하고 다시 오해가 풀려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수익 창출이 재개되었던 사실이 있던 것인거다 자 어쨌든 말이 잠깐 샜는데 그럼 30일 이후라면 법가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잠깐 쉬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 측이 생각만큼 그렇게 허락허락하지가 않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학 위반일 경우 채널이 영구적으로 수익 창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수익 재창출 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법가의 경우는 구글 측이 발표한 내용대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 영상이 터졌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경우 그러니까 이번 영상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구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 아이고 아 뻐커가 뭐 틀린 소리를 한 건 아니네 이번에는 음 근데 그만해라 뻐커야 억울할 것 같긴 한데 그만하고 접고 꺼져 이 판에서 버러지 새끼야 어 이번 일은 안타깝게 되었어 그치만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너무 크잖니 그치 않니? 어 잼미모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너야 끝까지 그거 부정하고 있다가 사정이 안 좋아지고 뭔가 공세를 몰리니까 댓글 막아놓고 졸렬한 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받아들여야지 예 예 안전무결한데 네가 이렇게 된 건 아니잖니 어 음 나를 다뤄서로 하기보다 이 새끼 너무 졸렬해 예 내가 싫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졸렬해서 그러는 거야 어 너무 졸렬하지 예 방식이 음 음 하여튼 그래요 마지막 껐까 소식으로 오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